안녕하세요. 이현입니다. 제가 어디에 있냐면요. 바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유럽.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유럽에 와있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여행이시죠?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들이 사랑하는 도시인 유럽. 왜냐고요? 바로 쇼핑이 있으니까요. 저희가 사랑하는 많은 브랜드가 유럽 브랜드잖아요. 그래서 유럽하면 여자들은 쇼핑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. 제가 오늘 유럽의 본부장에서도 디자이너 브랜드 아울렛에 나와있어요. 유럽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쌀텐데 아울렛이니까 얼마나 더 저렴하겠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카스텔 로마노를 산타치 펼쳐보시면서 저와 함께 스마트한 쇼핑 즐겨보시죠. 카스텔 로마노 따라오세요. 카스텔 로마노를 산타치 펼쳐보시면서 카스텔 로마노를 산타치 펼쳐보시면서 한가인 매끄라서 되게 좋다. 레스토랑도 나와있고 서비스 센터에 브랜드 다 나와있고 상상사람이 나와있죠. 카스텔 로마노를 산타치 펼쳐보시면서 카스텔 로만 로마노를 산타치 펼쳐보시면서 여기 그레인드가 맛있어 joking 카스텔 로마로 갈яни 보러가! 아 힘드네요. 어떠셨어요? 저와 함께한 쇼핑? 아 정말 다른 브랜드의 본고장인 유럽에 와서 또 아울렛에 와서 쇼핑을 하다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요. 정말 저렴한 가격에 깜짝 놀랐어요. 저희 남편 지금. 남편 죽을래요 지금. 여러분도 카스텔 로마노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저와 같이 스마트한 쇼핑 즐기시기 바랍니다. 안녕.